오늘 드라이브 조금 더 연습해보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좀 더 뒤에서. 항상 조금 더 뒤에서 준비하려고 해보세요. 그쯤에서. 아직도 조금 끊는 습관이 있기는 해요. 다리를 항상 더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뜨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트를 지나고 나서 떨어지게끔 이제 힘 조절을 해주면 더 좋아요. 때리면 백칭 더 해야죠.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. 요런 거는 컨트롤. 컨트롤 컨트롤. 좀 더 밀어서. 아 이게. 이 밀고 때리는 거에 퍼센테이지를 줬을 때. 네. 조금 공이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 더 밀어주거나 하는 느낌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줘야죠.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. 네. 다리 폭이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어가는 힘이 약해져요. 아 더 들어가야 돼요? 네. 더 들어가요. 좋아. 그리고 자꾸 발이랑 라켓이랑 동시에 하려고 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라켓 먼저. 라켓 스윙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. 라켓 스윙이 좀 더 먼저. 미리. 그렇죠. 그리고 저도 댓글을 봤는데. 누가. 누구는 끊어치라 하고. 누구는 길게 치라 하고. 이런 혼동이 올 것 같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이제 끊어쳐야 될 경우랑. 네. 밀어쳐야 될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. 아 네네. 자. 좀만 더 뒤로. 네. 이제 끊어쳐야 되는 것부터 드릴게요. 끊어쳐야 되는 거. 끊어쳐야 될 거요? 끊어쳐 보세요. 네. 여기 치세요.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? 네. 끊어치세요. 제가 여기다 드릴게요. 아 네. 끊어치세요. 그렇죠. 그래도 스윙을 좀 더 하세요. 턴터라도. 그렇죠. 끊어쳐야 될 거. 네. 밀어서 때려야 될 거. 네. 이건 끊어야겠죠? 아 네. 이제 구분이 되죠? 이제 이렇게. 네. 어느 정도 느려야 되는 볼이라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. 어느 정도 빠른 볼을 스윙해서 힘을 주는 건. 네. 이제 피지컬의 역량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내가 얼마나 빠른 볼을. 다리로 수용할 수 있으며. 스윙을 더 할 수 있으며의 차이는. 내가 스윙 얼마나 빠르고. 몸의 움직임의 빠름에 따라서.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이렇게 해서 끊어치는 거 하고. 밀어서 때려치는 거 하고. 구분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. 네. 그러면 제가 그냥 공이 좀. 바뀌고. 버겁다 그러면 끊어치는 거고. 그렇죠. 여기 있으면 좀 밀어치고. 그렇죠. 근데 너무 끊어치는 것 보다는. 저는 조금 더 스윙을 해주는 걸 추천해요. 지금 너무 짧아. 네. 네. 조금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끊어치더라도. 여기서 결정이 나잖아요. 끊어칠 건지. 들어갈 건지. 네. 여기서부터 끊고. 여기서부터 들어가고. 이렇게 결정해보세요. 끊어치더라도. 네. 끊어치더라도. 끊어치더라도. 백스윙은 똑같이. 네. 더 앞으로. 더 내보내야 돼. 네. 여기서 멈추지 말고. 끊고. 그 다음 편하게. 네. 네. 너무 늘어지는데. 쭈. 네. 여기서 멈추지 말고. 더. 이 푸싱 때릴 때. 끝에 돌아오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. 아 또 그러네.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 것 같아. 네. 지금 영상을. 아 힘드세요. 천천히. 네. 영상을 봤을 때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. 스윙이 그렇게 커보이진 않았거든요. 네네. 지금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은 되게. 스윙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. 네네. 근데 영상 봤을 때. 많이 커보였어요. 아니요. 오히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. 그쵸. 네.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. 백스윙도 있었으면 좋겠고. 네. 그럼 백스윙하고. 뻗어나가는 거. 네. 뻗어나가는 거. 지금 아예 안되나요 이게 지금. 아니요.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아 좋아졌어요. 그 전보다. 네. 다리가 조금 보폭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쵸. 안됐을 때는 조정. 다른 걸로 대체. 뭐 끊어서 칠 수도 있고. 놓을 수도 있고. 피해 갈 수도 있고. 넘길 수도 있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네. 드라이브 여기까지 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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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